안녕하세요. 90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요즘에 유백이라는 케이블티브에 이 노래가 한번 나와서 저도 20년만에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죠. 노형심이 맞는건데 공부할 것도 있고 간단히 한번 해드릴게요. 온라인 레슨생들은 영상 보시면 되고 앞본은 클라우드에 올려놓을테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겠어요. 어렵진 않아요. 자 일단 전주부터 이거 피아노로 쓴 곡이기 때문에 이걸로 전주하면 별로 의미가 없고 저희는 하나 만들께요. 자 가운데 손가락으로 3번 줄을 타고 7번까지 끌고 와서 루트는 A를 치시는 거에요. 마음대로 치셔도 돼요. 그 다음에 9번 칸으로 와서 2를 잡을 때는 6번 루트를 2를 바꿔주고 다시 이렇게 A에드9을 치다가 B플렛 잡고 앞보보시면 B마이나 1번 코드 전에 들어와 있죠. 그러니까 첫 코드가 B마이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E7이 나오고 A에 2,5,1을 가고 있는거죠. 지금 아침이라 제가 목이 가라앉아서 네 죄송해요. 반응 찍어주고 인트로를 찍어주고 아름다워 잠이 오질 않아 코드는 평이에요. 창을 열고 가만히 근데 여기 나오는 A 슬러시 C샵은 우리는 전부 다 A에드9으로 바꿀거에요. 이런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D도 D에드9으로 바꿔서 1번 줄을 계속 공통을 주는거죠.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E7은 역시 1번 줄이 열려있으니까 공통이 되죠. 여기까지 제가 해볼게요. 밤이 아름다워 잠이 오질 않아 장을 열고 가만히 벽에 기대어 창가에 흐르는 별들을 바라보며 갈 수 없는 내 사랑을 노래합니다. 컴핑으로 중간에 A,D,A,D 두 마디가 나오는데 A에드9,D에드9을 잡으면서 컴핑으로 갈게요. 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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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그대 생각하며 잠이 오질 않아 불을 끄고 가만히 창가에 앉아 마음에 적어놓은 수많은 얘기 속에 그대에게 하고픈 말 사랑합니다. 사랑하는 사람아 귀를 기울여봐요 이 밤은 이렇게 당신을 부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아 마음을 열어봐요 그리움이 가득한 이 밤을 받아주세요 한 다음에 끌고 가는거죠 잠이 오다워 이렇게 끌고 갔다가 불현듯이 아미야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오는 Bm나 Bm7을 전부 다 제가 Bm11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1도 단 7도 마이너 3도에서 1번 줄 개방형 만들면 Bm11이거든요 Bm11 이런식으로 노래는 좀 옛날거지만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노래지만 이걸 코드는 약간 현대적으로 바꿔서 치시면 훨씬 좋게 들리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이거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립 하기면 되게 좋네요 코드 진행이 간단하고 중요한 것은 A&9을 치다가 불현듯이 밤이 아름다워 하고 2,5,1으로 진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들은 평이하죠 나오는 코드들 1번 줄 개방형을 만들기 위해서 A&9 D&9 Bm11 이런 코드를 쓴다는 거 예 요거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